확인해 볼게요. 안 보여. 도움이 안 됐어. 야, 여기 짐 캐리어랑 박스가 왔어. 우리 집 나가야 되나 봐. 왜? 뭐라고? 집 나가야, 뭐라고? 야, 우리 며칠 됐니? 언니! 야, 여기 편지 있어. 주 블랙핑크. 지난 100일간의 휴가는 어떠셨나요? 아쉽지만 오늘이 블루핑하우스 마지막 날입니다. 떠날 짐을 모두 정리하고 오늘 단 하루 남은 블루핑하우스 휴가를 마지막처럼 보내. 왜 이렇게 단호해?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. 휴가 끝. 충격적이었어요. 나 고양이 밥도 줘야 되는데. 어이거 83ількиti 스크레이 Francis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